제니처럼 블랙 드레스 입기 자크미스 2024 fw 컬렉션 라카사 런웨이에 제니가 올랐습니다. 그녀는 휴양지에 온 듯한 클래식 블랙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에 등장했는데요. 블랙 드레스는 베이직한 아이템이지만 은근히 잘 갖고 있지 않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. 클래식한 코디를 하고 싶다면 블랙 드레스의 골드나 실버 악세서리와 로퍼를 매치해서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캐주얼한 코디를 하고 싶다면 청자켓 또는 가디건과 함께 레이어링하고 스니커즈나 플랫슈즈까지 매치해주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파티에 갈 때는 화려한 악세서리와 힐을 선택해서 손쉽게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요. 평소에는 셔츠나 탑과 레이어링해서 캐주얼하게 연출하면서 메리 제인 또는 플랫슈즈로 마무리하면 됩니다. 숨겨서 패 Aunque 보여ю shoots Will듭して? voilà. 하지 마세요 but subscribe Thomas